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젯 트위터입니다. 오늘 엔젯 트위터가 준비한 영상은 남편님과 남편님 친구분과 함께 리버헤드 쪽으로 나들이를 나갔는데요. 기대하지 않고 커피 한잔 마시기 위해 들은 곳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강변 주점이라네요. 매니저의 도움으로 예약 없이 갔지만 밖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와우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강변 주점이라 그런지 뷰가 완전 끝내줘요. 자 그럼 그 뷰를 보러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와우 뉴질랜드 와우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강변 주점에서 가장 오래된 강변 주점입니다. 와우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강변 주점입니다. 와우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강변 주점입니다. 그 내용은 island에 깨져버립니다. 이제 모세uger을 네lord으로 먹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세기 먼저 먹습니다. 네, 소세지? 네, 그럼 이제 모세ώρα 입니다. 그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유튜버, 유튜브 크리에이터 마 상 적게 해겟 compress이 가능한 척을 위치합니다. 에서 호수의 대신을 부서지는 못 좋죠. 요거는 느낌으로 하다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런 whether 이 영상에서 많은 사람을 Coordinator 이 영상에서 글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nea관러가야 되겠다고 하네요. 네, 그럼 그냥 글러로 해주세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내가 굳는 날이 하더라도 내 가족들은 나에게 죽을던지 내 고객들한테 사는 사람이라도 사는 사람? 뭐? 너는 사는 사람을 사는 사람을 사는 사람? 내 고객들한테 사는 사람? 네, 티빈 One, 티빈 네, 티빈 하나, 티빈 둘이 티빈 둘이 티빈 네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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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무것도 없어? 헤이 메이 헤이보이. 유아이? 아니야. 진짜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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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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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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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